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선택과목 기하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합시다. 4점짜리 전문항 풀어보도록 하고요. 28, 29, 30 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 보자. 좌표 공간에 두 점, A, B가 있고요. 9, S, 중심이 0,1, 0, 0, 0, 반지름의 길이가 10자리인 9가 있어요. AP, O, 2분의 파이인 9, S 위에 모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C1, B, Q, O, 2분의 파이인 9, S 위에 모든 점 Q가 나타내는 도형 C2라 하자. C1과 C2가 서로 다른 두 점, N1, N2에서 만나고요. 코사인 N1, O, N2. 그 다음에 값이 5분의 3일 때 A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 일단 해라, 나한테 9, 중심이 0,1,0, 반지름의 길이가 10자리인 9가 하나 주어졌고요. 일단 A라는 점 하나 주어졌고요. A는 A, 0,0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A, 0,0이다. 그때 해라, 여기 A라는 점과 여기 원점 O에 대해서 얘들아, 9위의 점 P를 잡을 건데 AP, O가 뭐였으면 좋겠다. 2분의 파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준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생각이다. 얘들아, 각 A, P, O.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점 P의 자취가 뭐야? 라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일단 얘들아, O라는 점, A라는 점 고정된 점인데 O라는 점, A라는 점 고정된 상태에서 P라는 놈을 잡았을 때 직각이라고. 그럼 얘들아, 얘가 평면이라면 여기는 점 P는 원위의 점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 P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공간이란 말이야. 그럼 공간에서는 여기는 O에이를 지름으로 하는 구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P 어디 위의 점이야 생각하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구를 하나 그리도록 할 거야. 그 구 위에 누가 존재할까? 점 P가 존재할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그 점 P는 이놈을 지름으로 하는 작은 구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큰 구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작은 구, 큰 구, 이놈과 이놈의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 한번 관찰해봐라는 건 이놈과 이놈의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는 교선 이 정도의 원위의 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 P는 이 구 위의 점이자 이 구 위의 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만나는 이 교선 이놈 위에 점 P가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아마도 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알고자 하는 문제에서 그 C1이라고 했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C1은요. 원이 되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어떤 원이죠? 라는 걸 잠깐 고민하자면 선생님, 제가 이 구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원이다라는 게 조금 헷갈려요.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두 번째, 이렇게 고민하셔도 괜찮아. 그냥 O, A를 기준으로 해서요. 내가 여기 X축, Y축, Z축 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점 P 어딘가 있나봐. 그런데 AP, O가 뭐였으면 좋겠다? 수직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수직이 되게 하는 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놈을 내가 조금 더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는 Y축이 점처럼 보이도록 이 과정에서 이 그림 한 번만 관찰해봐. 그럼 X축, Z축만 보이도록요. 선생님, 이 그림 한 번 살짝 이렇게 그려볼게. 첫 번째, 원 한 번 살짝 그려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X축 여기서 바라봤다 생각해줘. 그 다음에 여기서 Z축 이렇게 보자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정도의 그림을 관찰할 때요. 이제 무엇을 확인하도록 할 거냐면 A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런데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구에 접하는 평면을 하나 그린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돼.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는 평면 그러면 평면을 내가 이 정도의 직선처럼 보이도록 이 평면을 한 번 그렸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만나는 접점 있지? 이 접점이 딱 누구 되면 되는 거야? 점 P가 되시면 되는 거야. 그래, 생각해봐. 접하는 평면을 그렸으니까 당연하게도 여기는 구의 중심 O라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O, P. 당연히 뭐겠어? 수직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수직이라고. 그런데 두 번째,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기는 했지만 이 접하는 평면은요. 여기를 기준으로 뱅그르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점 P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원이 그려지고 여기 위에 누가 존재한다? 점 P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구의 접하는 평면을 이렇게 뱅그르르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면 그 놈으로 만들어지는 이 교선 여기 위에 C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럼 선생님, C원은 어떻게 구하죠? 라는 걸 관찰하시면 C원은요. 여기는 이너벨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형 한번 확인해봐. 그러니까 O, P, A라는 그림만 선생님이 오른쪽 자리 한 번만 다시 그려드리면 왼쪽 자리, 아랫자리에 그려볼까요? 그럼 A, O, P 이 그림 한번 이렇게 관찰해볼게. 이게 O고요. 이게 A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P예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O, P 길이 얼마야? 반지름 10이야. 두 번째 O, A는 문제에서 A, 0, 0이라고 했으니까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너벨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아래쪽으로 수선의 발 살짝 이렇게 내려준다면 우리요. 이게 E1 입장에서 반지름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이 길이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길이는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A잖아. 여기 10이잖아. 편의상 여기는 이 각을 잠깐 세타라고 잡아본다면 코사인 세타 얼마야? A분의 10이지. 내가 코사인 세타가 A분의 10이야. 그럼 여기는 연두색 길이는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내가 뭐라고 써도 괜찮냐면 10 곱하기 A분의 10. 다시, 너는 A분의 100이야. 선생님 이거 왜 구하고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한다면 얘들아, 여기서 연두색 길이는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이 길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가 X축, 여기가 Z축, 여기가 지금 XY평면인 거잖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점피를 지나면서 이렇게 뱅그르르 돌아다니는 이 정도의 원이 그려질 때 망한 것 같지만 이 정도의 원이 그려질 때 이 원에 대해서 여기는 이 길이가 항상 A분의 100으로 일정한 상황이라고. 게다가 여기는 이 길이는요. 여기는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이 원은요. 전부 다 X좌표가 A분의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C1에 대해서 이 원의 X좌표는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 A분의 100으로 일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C1이라는 이 원에 대해서 X좌표는 항상 A분의 100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2와 동일한 과정으로써 두 번째 이번엔 얘들아, BQO. 2분의 파이래. 그럼 얘 또한 똑같이 확인해봐. 이번엔 BQO. 얘 또한 2분의 파이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번엔 얘들아, B.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10루트2라고 줬죠. 그래서 여기가 B라는 음이 이렇게 있어요. 0, 10루트2, 0.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B, Q, O 또다시 뭐였으면 좋겠다? 직각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O,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를 그렸을 때 이 구와 작은 구의 교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두 번째 여기는 C2 또한 동일한 과정으로써 원이 생긴다라고 챙기시면 되고요. 얘 또한 얘들아, 헷갈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림에서 보자고. 여기 Y축과 Z축만 보이도록 X축이 점처럼 보이는 상황을 살짝 그려본다면 얘 또한 원 한 번 먼저 그려드리고 구가 원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는 Y축 여기는 Z축 그때요. 여기에 점 B가 있다고요. 그때 얘들아, 여기를 지나면서 이 구에 또다시 접하는 평면 여러 개 그릴 수 있지. 접하는 평면 이렇게 뺑그르르 돌메 따라서 일단 이 그림 한 번 살짝 그려주신다면 여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원이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내가 알고자 하는 점 Q의 자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또한 동일한 상황으로써 여기 O를 기준으로 해서 O, B, Q 이 그림 한 번 관찰해봐. 아까랑 동일하게 생각할 거야. 다만 전부 다 길이를 알고 있어요. 이 길이 10이고요. 두 번째라 여기가 0,10R,0이니까 이 길이 얼마짜리야? 10R이지. 아, 그럼 땡큐네. 직각인데 10이고 10R이니까 이 길이 또한 10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아래로 수선의 발 딱 내려주는 순간 다시 1대1대 루트2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오루트2 된다라고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원 C2 입장에서 Y 좌표는 항상 오루트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C2는 어떻게 그려져?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정도의 평면을 딱 잘랐을 때 이 구의 단면이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그려진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되게? 오루트2 되게. 이 길이가 오루트2가 되면서 이 구를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수박에 해당하는 단면을 얘들아 이 수박을 여기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단면 하나 자르면 원 하나 생기잖아.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자르면 여기 원 하나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원과 이 원 얘가 점 P가 지나는 자취 C1이 되고요. 여기가 점 Q가 지나는 자취 C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두 번째 너는요. Y 좌피고 얼마짜리다. 오루트2짜리다. 그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C1과 C2가 서로 다른 두 점 N1, N2에서 만나고요. 코사인 N1, O, N2. 5분의 3이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는 원과 여기는 원이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대. 그런데 그 만나는 점 N1, N2에 대해서 코사인 N1, O, N2. 그 놈의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 5분의 3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일단 그 세 번째 교점을 관찰하는 과정에서요. 두 원의 교점을 관찰할 건데 X 좌표 A분의 100이고 Y 좌표 오루트2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N1, N2의 교점은요. X 좌표 얼마? A분의 100. Y 좌표 얼마? 오루트2. 세 번째 Z 좌표만 구하시면 되는 거지만 당연히 얘들아 어디 위에 점이야? 9 위에 점이야. 9 위에 점이니까 여기 자리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럼 X 좌표, Y 좌표가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Z 좌표는 부호 정도만 반대 상황이겠지? 이 정도 괜찮니? A분의 100과 오루트2 대입하시면 넘어가시면 Z 제곱의 어떤 숫자잖아. 그럼 Z 값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을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N1, O, N2 라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마지막 여기 자리에 그려볼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그려지도록 할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얘가 5야. 그때 N1 이렇게 잡아준다면 N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반지름이니까 이놈은 10 되겠고 이놈도 10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각이 얼마라고 줬어?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을 뭐라고 줬어? 5분의 3이라고 준 거야. 얘들아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야. 그때 이 길이 좀 계산해봐. 라고 준 거죠. 그럼 바로 우리 코사인 법칙 마무리 계산해 보면 N1, N2의 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거기에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다. 라고 준 거죠. 이것만 계산 마무리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약분 쳐주면 여기는 2 되겠고 여기는 120만큼 뺄 거야. 200에서 120만큼 빼니까 여기 얼마 되겠어? 80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제곱값이 80이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N1, N2에다 하는 놈은 루트를 딱 씌워주니까 루트 80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16 곱하기 5 되는 거니까 4루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지? 여기가 4루토. 여기가 4루토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의 좌표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을 거니까 딱 Z좌표를 관찰하면 하나는 2루토 하나는 마이너스 2루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뿌라마 2루토. 이게 N1과 N2의 좌표가 된다. 라고 챙기시면 된다. 알았죠? 마지막 이게 어디 위에 점이야? 9 위에 점이야. 9 위에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00이다. 바로 대입 마무리 해주시면 여기는 A분의 100의 전체 제곱 제곱하시면 50 제곱하시면 20 되는 거죠. 얘가 얼마다? 100된다. 70 넘어가면 30 되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알고자 하는 A분의 100에 다하는 값은 어차피 문제에서 A값을 구할 건데 A는 10루트 2보다 큰 양수니까 양변에 루트 씌워서 바로 루트 30 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알고자 하는 A값은 100이라는 값을 루트 3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루트 30분의 100 유리와 바로 해주시면 3분의 10 루트 30 이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보기로 답은 1번 된다라고 챙기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점P와 점Q가 나타내는 자체가 아, 교선 원이구나. 그래서 그 원에 대해서 내가 X좌표와 Y좌표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좌표로서 계산 깔끔히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자, 칠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갑시다.